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4년 동안 볼 가상증강현실중압학과 학과장 강민식 교수입니다. 우리 얼굴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기 지금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네? 하여튼 내가 일단 먼저 진행을 할게요. 학생들 그래서 오늘 학과 속에 어떤 걸 배우는지 어떤 장비가 있는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굉장히 선택을 잘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첨단이고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학과에 여러분이 오셨고요. 지금부터 7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이온 니얼리트라는 회사랑 협약을 맺고 우리가 수십억의 학교에서 투자를 해주셔서 가상현실센터를 만들고 대학원을 만들고 그 해부터 전액 장학금으로 석사, 박사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6년 동안 영대 전공이라고 공대, 미대 모든 학과에 오픈해서 2학년, 3학년, 4학년을 복수 전공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도. 여러분은 1학년이지만 2, 3, 4학년 선배들이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정식 영양현실 융합학과에 1회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가상현실은 원래 게임도 포함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 컨텐츠를 영화에서도 기획이 있고 개발이 있고 영상이 있듯이 여기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기획하는 친구, 예를 들어서 광고 홍보학과 이런 친구들은 기획을 해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은 멀티미디어학과, 산업공학과, 컴퓨터학과, 멀티미디어학과 이런 친구들은 프로그래밍 개발을 하죠. 우리 학교에 미대 계열에 3개 학과가 있어요. 시각디자인학과, 영상예술디자인학과, 유리조용학과. 이 학생들도 여기 들어와서 같이 어떤 기본적인 걸 배우고 나서 프로그래밍하고 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트, 3D 맥스 이런 걸 배운 다음에 한 3학년, 2학년, 2학기때부터 3, 4학년은 전부 수업시간에 어떤 컨텐츠,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 작품 만들어서 지금까지 6, 7년 동안 쌓인 게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생들은 제작하고 또 만들어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대학원생은 연구도 하고 프로젝트도 해서 전부 좋은 데 취업이 됐고 제가 이제 여기 센터장인데 이 센터에서는 여러분이 취직할 좋은 회사들을 내가 이제 여러분이 남서울대 가상현실이라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쳐보세요. 쳐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제 얼굴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회사들, 유니티코리아, 이온 리얼리티, 각국 정부 이런 거를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MOU라는 협약을 합니다. 그것들이 기사가 돼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획이나 개발 프로그래밍이나 디자인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최초로 2021년, 2년, 23, 4년에 가장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학생이 되어서 여러분이 지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워싱턴에 있는 올드뱅크라든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는 프로젝트에 거의 3, 4학년쯤 되면 거기서 많이 배우면서 돈도 벌고 학업도 하는 그런 뭐 꼭 먹고 알먹고랄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남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교를 다니지만 사실은 캐나다에 있는 아니면 싱가포르에 있는 그런 기업들 캐나다에 있는 워토르 대학 같은 거, LA에 있는 UCLA같이 굉장히 명문 대학하고 여러분들이 특강이나 교육 같은 거를 최첨단으로 여러분 인터넷으로 하는 것처럼 하게 될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뿐이 아니라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또 드론 여기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대를 앞서가는 여러분의 학과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 여러분 광화문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잖아요. 그 세종문화회관에 단독으로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수업시간에 만든 콘텐츠, 게임, VR, AR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글날 부근에 2박 3일, 3박 4일 정도로 계속 전시를 했어요. 그러면 수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와서 신기하니까 그걸 체험해보고 아기랑 엄마랑 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나왔고 여러분이 기사를 검색하면 남서울대 가상현실, 세종문화회관 전시 이렇게 해서 기사들이 많이 뜰 거예요. 여기 2015년에 이온 리얼드 싱가포르 전공체험 여름에 여름방학단에 학교 돈으로 장학금으로 한 2주에서 3주 동안 이 회사에 가서 배우고 또 마지막에는 문화체험도 하고 그런 일들을 쭉 해왔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캐나다 오토로 대학 가서 여름방학 때 하고 이런 일을 쭉 해왔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월드뱅크가 세계은행이 워싱턴에 있어요. 백악관 바로 앞에 제가 2019년 5월 달에 이분들이 20명이 에콰아도르 대학 총장님, 에콰아도르 노동부 차관, 교육부 차관, 워싱턴에서는 월드뱅크 이런 분들이 20명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셔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다 우리 장비나 쇼룸 같은 걸 구경하고 우리의 능력을 알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우리랑 여러분이 갈라파고스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남미에 에콰아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대학에 코토박시 대학에 우리가 디젤 엔진을 가상현실로 조립하고 분해하고 정비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를 우리에게 의뢰를 했고 올드뱅크에서 그걸 쓰는 사람은 에콰아도르의 키토라는 수도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직업 훈련, 훈련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훈련으로 커리큘럼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개발을 해서 지금 그 나라에서 이제 쓰려고 하고 있고 영어하고 스페인어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인강으로 그런 일들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 쳐보면 남서울대, 월드뱅크 이렇게 쳐보면 기사가 또 뜰 거예요.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그래서 이런 게 뭐 진짜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분이 유니티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으로 게임 만드는 세계 1위의 게임을 만드는 제작 툴 게임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유니티가 남서울대가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유니티가 국제적인 서티피케이션, 자격증을 하는데 남서울대가 제일 앞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이거를 무료로 수업을 듣고 자격증도 따게 됩니다. 원래 이제 개인이 하면 다 돈을 내야 돼요. 시험 보는 응시료 또 듣는 데까지. 그래서 여기 유니티 테크놀로지하고 협약을 맺었고 지금 여러분은 전부 다 학과들이 정원을 줄이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분 동기나 친구들이 출생률이 적어서 학과가 전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60명을 교육부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허락을 막고 이 학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이 학교에 3월 2일쯤에는 오게 될 건데 그때 전부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굉장히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파리바게트나 베스킨라빈즈 이런 거 있죠. 그걸 SPC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장 멋진 강남역에 있는 매장을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고 이거를 CJ 그룹 회장까지 다 통과가 돼서 거기에 납품을 한 거죠. 그럼 뭐 그게 SPC 360도 VR 영상이라는 거고 뭐 이런 이런 뭐 지금 여러분이 뉴스에 보면 달걀값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게 AI라고 인공지능이 아니라 조류독감의 약자예요. 에이비안 인플루엔서 조류독감으로 그 반경 몇 킬로 있는 닭들을 전부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뭐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죽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달걀값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우리가 제가 과제 책임자로 다른 교수님하고 같이 조류독감이나 또 그 돼지에한테 걸리는 걸 구제역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가 그 과제를 따가지고 지금 그 과제를 다 만들어서 지금 그쪽에 납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오리농장 닭 그다음에 돼지농장 그런 1차 산업뿐이 아니라 공장에서 자동차를 정비하는 거 조립하는 거 또 3차 산업 관광산업 교육산업 이 모든 모든 거를 다 가상현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만난 사람 명함을 세워봤더니 2천 명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심지어 서울시 북부기술원이라고 직업훈련을 하는 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줘서 거기에는 이렇게 타일을 붙이는 것까지도 여기서 만들어서 가상현실로 타일을 어떻게 잘 붙이는지 자격증을 따는 그 커리큘럼하고 컨텐츠를 최근에 납품을 했고요. 지금 여러분이 3월 달에 오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실습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대형 영화관처럼 큰 150인치 대형 화면에서 여러분 3D로 뭔가를 3D맥스나 3D로 작업을 할 때 전부 3D로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공사 중이어서 지금 현재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저하고 저랑 일하는 여러 교수님들의 힘을 합해서 여러분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교수진하고 실습 환경 또 교육 과정을 준비하느라고 작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강민식 교수 학과장에 있죠. 저는 사실 원래는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예요. 7년 전부터 이 일을 맡아서 학교에서 총장님, 부총사님 부탁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됐어요.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래서 정식 학과로 대학원은 그때부터 생겼지만 학부, 여러분의 학과는 교육부에서 새로 신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도 좋은 학과가 많지만 이거는 국가에서 운하고 우리 대학 전체에서 운하는 그런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컴퓨터학과의 송원지 교수님 여기는 미대예요. 영상예술의 미국인 교수님인데 한국말도 잘하세요. 로버트 딘 교수님 같은 영상예술의 서동인 교수님 컴퓨터과의 이석기 교수님 여기는 시각디자인과의 이태윤 교수님 여기도 그쪽의 권영재 교수님 컴퓨터과, 멀티미디어과 교수님 이렇게 해서 총 지금 여러분이 만나실 교수님들은 아홉 분이 있습니다. 공대, 미대 이렇게 각각의 전공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1학년 1학기 때 저를 만나게 될 건데요. 이 XR 프로그래밍 기초 이 수업에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HTML5, CSS, 자바스크립트, 앵귤러.js, 노드.js 이런 것들을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좀 응용하는 것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우리는 거의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대면 수업을 하는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상현실 개론, 아까 여자 교수님, 컴퓨터학과 송은주 교수님 가르치실 거고 VR 컨텐츠 기획, 시각 디자인과의 이태영 교수님 가르치실 거고 또 여기는 권영재 교수님이라고 360도 영상 이렇게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공 네 과목하고 또 뭐 글쓰기라든지 교양 과목들이 몇 개 있어요. 글쓰기, 영어 이런 것들을 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 정말 이 학교 시설하고 우리 학과의 시설 이런 것들이 거의 인서울 학교보다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쇼룸을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일곱 명은 그냥 사적으로 캐주얼하게 학교에 와서 여기를 다 구경하고 갔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장비들이 있죠. 이 장비들을 보려고 진짜 대통령만 빼고 국회의원분들, 과기부 장관, 차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을 2월달에 한번 부르려고 그랬는데 5인 이상을 법적으로 불러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돼서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3월 2일 날 개강일 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구경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베이스드 클래스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다 실습을 하면서 그 과제를 제출하고 마지막에 팀별로 4명이 아까 컴퓨터 개발자, 디자인하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배워서 4명이서 작품을 만든 그걸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프로젝트 기반의 클래스 이 수업 시간에 작품이 나온다. 그걸 가지고 한글날 치면 세종문화회관에 좀 좋은 걸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고 또 이제 4학년 때는 졸업 작품을 하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 가족회사라고 아까 유니티, 이노시뮬레이션 저런 회사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하고 싶은 가장 가상현실을 잘하는 회사들이 제가 몇 년 동안 다 협약을 해놨어요. 그게 기사의 전부 뉴스에 뜰 거예요. 이노시뮬레이션, 엘로테일, 프론티스, IOFX 저런 회사들이 이 업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암동이나 상암동이나 판교에 있거나 강남에 있거나 그런 회사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3, 4학년 때는 아예 한 학기를 그 회사로 가서 가면 여러분이 학점을 다 줘요. 거기서 일하면서 돈도 받고 학점도 따는 그런 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인턴십인데 IPP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협약을 하고 프로젝트 베이스에 수업을 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싱가포르나 캐나다 오토로 대학 저기 가서 한 열흘, 2주일 정도 배우고 여행도 하고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수한 걸 뽑아서 이온니를 디른 큰 회사가 돈을 주고 사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와서 국회나 세종문화회관 여러 상암동 DMC 이런 데서 계속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여러분이 남서울대 한 칸 띄고 가상현실, 남서울대 한 칸 띄고 강민식 교수 이렇게 치면 지금 여기 했던 것들이 전부 기사가 150건 이상 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장관 상을 받거나 과기정통부 장관 상이나 학회, 학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상을 받고 최근에 저랑 수업 시간에 배운 한 친구 여학생이 지금 산학공학과 3학년 학생인데 응모를 해서 어디 성남문화산업진흥원에 경진대에 나가서 1등을 해서 200만 원을 받았어요. 수업 시간에 만든 걸 가지고.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좋은 실습 장비 이런 거에서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나 뉴스나 이런 데서 어떤 친구들은 이것 중에 일부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 최고의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 20억에서 30억 가치를 갖고 있는데 전부 다 부러워하죠. 여기 VR,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삼성 거, 바이브, HD5, 오큘러스, 오큘러스, 퀘스트 이런 장비들이 쫙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500만 원이 넘는 홀로렌즈. 엄청 멋있어요. 미군, 미 육군이 10만 개를 사서 여러분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건데 홀로렌즈2도 있고요. 인모션. 이거는 이제 손으로 내가 움직이는 걸 모션 센싱하는 거예요. 마너스 VR. 이건 1500만 원이 넘는 건데 저기 쇼룸에 있거든요. 막 뛰면서 총을 쏘고 둘이. 신발에 센서가 있어서 둘이 총싸움하고 막 뛰면서 하는 레이싱이라든지 총싸움이나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실습실도 다른 과는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쓰면 우리는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굉장히 그래픽 카드가 좋은 엔디비아 거 최첨단의 여러분이 장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설명하기도 뭐 할 정도로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홈페이지 와서 이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새로 오는 것도 있고 과거에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드론은 빠진 것도 있는데 드론으로 코딩을 하거나 드론으로 날려서 촬영을 하고 편집하는 그것까지 지금 다 주문을 해놔서 이올 중에 그 장비들이 드론 같은 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360도 카메라 이런 것들 3D 프린터도 있고요. 진짜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2014, 15, 16에 싱가포르에 우리랑 협약한 이온 리얼리티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 브랜치 지사가 있어서 이 기간 여름방학 동안에 저랑 다른 교수님이랑 학생들 20명 정도, 15명 정도가 저 회사 가서 매일 지도를 받는 거죠. 디자이너나 개발자한테, 프로한테 지도를 받고 그중에서 좋은 거를 이 회사에 이온 리얼리티 싱가포르 지사에 6천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좋은 걸 자기네들이 사갔어요. 그래서 그때의 작품이에요. 이 중에서 6개가 팔렸는데 게임하는 것도 있고 공포 체험도 있고 이거는 A, B, C, D 이런 거를 공부하는데 어린이형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캐시다, 고양이다, 고양이를 찾아라 그러면 어디 떠들어보면 C, A, T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유아들이, 어린이들이 재밌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가상현실의 좋은 점은 시체를 해부하는 것부터, 쥐를 해부하는 것부터 조리독감,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모든 걸 만들 수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거를 복사를 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상이 바뀌는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내에 10년 내에 여러분은 하늘로 드론을 타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론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오자마자 드론 촬영하고 이런 거를 그냥 배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 드론 그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지나면 현대에서 드론 택시를 만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쪽으로 전문가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협약을 맺으면서 저한테 그쪽으로 좀 애들 가르치고 신경을 쓰시라고 팁을 줬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무인 자동차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드론 갖고 쉽게 코딩을 해서 드론이 무인으로 저기 가서 물건을 놓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거를 저한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싱가포르 가서 여름방학 때 했던 거 우리 그때 여러분 선배죠. 제자들이 해서 다 좋은 데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한 3년 하다가 제가 이제 오토르의 캐나다의 오토르라는 나야가라폴, 나야가라 폭포 옆에 있는 이 대학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에요. 게임이나 가상회실로. 그래서 여기에 가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여름방학 때 또 학생은 이제 자기 비행기값만 내고 숙박, 교육 모든 거를 여행, 문화체험은 전부 다 학교 장학금으로 갔다 왔어요. 이렇게 7월 23일부터 8월 11일 대강 한 2주 정도 되죠. 캐나다에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 쾌백에 도깨비, 도깨비 찍었던 데 있죠. 그 마을도 가보고 굉장히 좋아했죠. 좋겠죠. 캐나다가 빨리 사그라들어서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작년 2020년, 2019년도에 5월 1일 날 여기서 이분이 책임자인데 경제학 박사예요, 이분이. 디에고라고. 이분이 굉장히 20명을 모시고 우리 학교를 방문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아는 대학이 어디냐 이렇게 외교부에 물어봐서 저하고 소개가 돼서 와서 하고 이게 저죠. 그래서 이제 다 보여주고 우리 실력을 보여줬더니 너무 좋아해가지고 에코아도르부터 시작해서 거기 브라질, 칠레, 페루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많아요. 마약, 콜롬비아. 이분은 원래 고향이 콜롬비아예요. 공부를 잘해서 워싱턴에서 지금 월드뱅크의 높은 간부죠. 에코아도르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의 자문, 또 저랑 식사를 하면서 너무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직원들이 다 하바드, 옥스퍼드, 이런 MIT 출신이에요.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을 컬래버레이션을 하면서 제가 사인을 한 거예요. 여름방학 때, 휴가 때쯤인데 거기 가서 사인을 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아까 디젤 엔진을 가상행실로 만들어서 지금부터 올 3월부터 여기서 에코아도르의 코토박시 대학의 학생들이 그걸 쓰게 될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 한 10사람이 우리 학교 대학원으로 내년 봄에, 아, 올 봄에 오기로 했어요. 그럼 또 교수들을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이 월드뱅크에 잠깐 소개를 하면 이렇게 이게 이게 태블릿이잖아요. 아이패드나 갤럭시 패드 같은 거고 이게 좀 비싼 건데 이렇게 안경을 쓰면 3D로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두 명이 한 조, 두 명이 한 조, 한 명이 한 조.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을 정비하는 거를. 그래서 이거 논문에도 실리고 기사도 나고 그래서 여기 피스톤을 분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도구를 써서 어떤 순서로 하느냐. 여기 명칭은 뭐고 기능은 뭐고 만약에 배기가스가 색깔이 시커먼 연기가 나오면 어디를 점검해야 되냐. 이런 퀴즈도 나오고요. 시험도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월드뱅크 액티바르라는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이제 월드뱅크 얘기는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프로젝트 같이 하자고 아까 대학원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일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월드뱅크 우리를 좋아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여기서 좀 실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학생은 이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하고 따로 정상적인 인건비를 받고 그런 일을 할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조류독감 조류독감이 올해만 생긴 게 아니라 매년 있어 왔고 어디 외국에서 철새가 오기 때문에 철새가 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거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들어 달라고 우리에게 해서 제가 발표를 해서 선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류독감으로 다 만들어서 납품이 됐고요. 이것들을 그쪽에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쓰고 있을 거예요. 조류독감. 그래서 이 500페이지 되는 거를 아까 기획을 해서 차량은 어떻게 소독하고 사람은 어떻게 소독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퀴즈를 푸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점수가 나오고 또 이걸로 훈련을 받은 후에는 점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 하죠. 아까 드론 이런 게 수십 대 있어요. 이거는 천만 원짜리 열적에서는 카메라인데 이걸로 찍으면 저번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천안시나 충남도에서 와서 할아버지가 치매인데 집을 나가서 나흘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긴급 SOS가 와서 우리가 나가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냐. 나뭇잎에 가려져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열 적에서 넣으면 열을 감지해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사진을 많이 찍으면 빅데이터가 생기고 그걸 AI로 프로그램으로 하면 이게 이 영상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상 증강 현실을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드론과 인공지능까지 다 배우는 가장 첨단의 학과에 온 것입니다. 아시겠죠. 드론과 IoT로 컴퓨터 비전이라고 이거를 찍어서 이 영상이 사람인지 뭔지를 AI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이렇게 어디 가면은 이렇게 만약에 불난대라든지 차를 찍는다 그러면 얘가 들어오니 차가 여기가 햇빛에 오래 받으면 뜨거워요. 그러면 빨간색이 진하게 나오겠죠. 이 차가 뜨거운 데서 몇 시간이 지금 주차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교 근처에 서북경찰서 사장님이 오셔서 우리랑 수색팀을 만들기로 했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그걸 도와드렸고 앞으로도 이 실종자를 이 열덕에선 드론으로 찾는 거를 이를 국가 프로젝트로, 이를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재난대응본부에서 불이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탈출해야 되는지 연기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 휴대폰에서 이 앱이 켜지면서 불이 났을 때 이 화살표가 나오면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소방관이 밖에서 봤을 때 이 안이 몇 명이 어디가 있는지를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우리 학교 지식정보관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여기 쓰러져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출구를 상해서 막 가면 이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 비콘이라는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요. GPS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고안전129라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줬고 하여튼 오만 가지를 하죠. 진짜 보시면은. 그래서 이 좀 눌러줄래요? 한번. 이거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 선배예요. 지금 이번에 대학원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써보는 거예요. 이 대형 강의실에서 불이 나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휴대폰을 켜가지고 이 출구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럼 계속 보여주면 이 밖에서 밖에서 소방관들이 이 친구가 여기 이쪽으로 제대로 오고 있구나 아니면 어디 쓰러져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실제 소방소에서 엄청나게 좋아하고 가셨어요. 이걸 가지고 소방 각 지역 소방소하고 경진대회를 했는데 1등이 났겠죠. 1등이 났죠. 이쪽 좀 넘겨주실래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 선배 중에 김지혜라고 여기 대학원 나와서 CJ. 여러분이 가고 싶은 CJ 알죠? CJ 뭐. CJ 계열에 가서 굉장히 상도 받고 칭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 세 명이 대학원생이. 이걸 그리고 이거를 3D로 그리고 이 의자 밑에 뭐 침대 밑에 체어를 찾은다. 그러면 C-H-A-I-R을 이렇게 마우스로 들먹거리면 C-H-A-I-R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원생 같은 어린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영어 영어를 배우는데 제목을 ABC 하우스라고 했잖아요. 이 장비가 여러분이 있는데 쇼름 1이라는데 2억이 넘는 장비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와서 보세요.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데 대기업 여러분이 가고 싶은 CJ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다 취업을 했어요. 이건 여기도 은행권의 대기업에 갔고 그래서 이런 아까 E-on reality 싱가포르 지사에서 학생들하고 만든 거를 저희 교수진하고 만든 거를 여기에 수출을 했다. 그중에 수출한 거 일부가 보여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의대 교수님들이 막 와서 우리랑 일을 하자는 게 해보하는 거 안에 피가 도는 거 이런 의과대학의 해보학 책에서 그냥 그림으로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막 이게 움직이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뭐 이번에 앨런 매스크가 화성에 달에 이렇게 쏘잖아요. 계속 우주선을 그런 거를 싱가포르에 있는 항공학과 이런 학과에서 이런 걸 실제로 이걸 살려고 그러면 수십억 수억이 들잖아요. 계속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상현실로 5천만 원 1억 주고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일부를 거기 납품한 거예요. 싱가포르에 있는 항공학과에 이거는 이제 이걸 쓰고 막 이렇게 뭐죠?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를 갔을 때 이 배경이 나오면서 하는 거를 우리가 이온 어디 가서 학회나 당연히 우리가 상을 휩쓰는 거죠. 상을 뭐 한두 개가 아니어서 대표적인 거 몇 가만 적을 거 그래서 전시회를 매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건데 우리가 보통 전시회를 할 때 우리가 돈을 내고 하거든요. 우리는 돈을 받고 해요.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전시회를 국회도 하고 코엑스 부산 백스코 뭐 해서 우리 장비들을 갖고 가서 초청을 받아서 영화제처럼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시하는 거 계속 굉장히 많으니까 특히 이제 매년 매년 한글날쯤 세종문 안에 이렇게 여러 여러 신문이나 뉴스에 한국경제 이런 데서 계속 우리한테 인터뷰를 해가죠. 여러분 선배들 여기 우리 부총장님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VR 회사가 좋은 회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암동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티 DMC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또 전시회를 해서 이노 시뮬레이션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우리 학생들을 많이 뽑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이미 연계 전공한 선배들이 다 좋은 회사에 다 포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서 그 회사를 가도 외롭지가 않죠.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여러 군데에서 우리를 초빙을 해요. 와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거 해줄 수 있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뭐 CEO 이런 데서 알바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하루에 10만 원이나 이렇게 받고 이런 데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전공도 살리고 돈도 버는 그런 일석이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국회에서 초빙을 한 거예요. 국회가 이렇게 이제 5월쯤이면 바뀌어요. 19대에서 20대, 21대로 바뀔 때 국회를 일반 시민에게 오픈했을 때 저한테 또 전화가 와서 이런 거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드론하고 VR을 갖고 가서 해줬어요. 굉장히 많은 전시를 했죠. 충무공 이순신 세종 문화회관 부산 백스코 굉장히 많은 걸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심지어 ROTC 장교 인감식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충북 계산에 있는데 여기 뭐 파이브스타 포스타 해서 별만 해도 별이 100개 이상 떴어요. 저한테 또 여기서 여기서 온스타가 와서 저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 작품을 갖고 가서 보여준 거예요. 군에 관한 탱크 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저하고 우리 회사 우리 직원 선생님하고 같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1의 회사가 유니티인데 유니티에서 여기 최초로 국내 최초로 유니티 연구소를 우리가 만들고 여러분 수업시간에 유니티 30를 정식으로 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니티 PTC 세종 문화회 드론의 세계 우리나라의 최고 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세계은행 이런 데 이런 데나 협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1월쯤이나 12월쯤 되면 이렇게 기업체나 연구소나 이런 높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선배들이나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전시회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래서 꼭 여기서 온 사람 중에 몇 개가 프로젝트로 연결돼서 여러분하고 교수님하고 기업체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내가 일부만 찾고 갖고 왔는데 삼성전자 스코넥 CJ 여러분이 가고 싶은 회사에 다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남서울대 가상현실 치면 요즘 뜨는 학과 지금 여러분이 한번 쳐보세요. 남서울대 한 칸 띄고 가상현실 또는 남서울대 강민식 교수 이렇게 치면 이 기사가 뜰 거예요. 이 기사가 어저께 한겨레신문 어디 어디 나올 거예요. 이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날짜는 정확히 내가 다시 알려주겠지만 구정날 YTN에서 YTN에서 여기 와서 찍어갖고 저를 취재해 갔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한번 눌러주실래요? 이게 아직 편집이 다 안 끝나서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중간에 먼저 그냥 받아왔어요. 지금부터 여기에 백그라운드 뮤직도 넣고 자막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드론 교육 원장 제가 하는 소리 좀 줄일 수 있어요. 이 드론은 2,500만 원짜리고 이걸로 3주 동안 교육을 받으면 드론 국가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드론을 잠깐 거기 소개를 했고 이거는 또 드론 축구 드론 축구 하는 이게 시설도 올해 오픈이 됐어요. 올해 그래서 여기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재밌겠죠? 드론 축구장이 저기 아동복지학관에 있어요. 다음에 한번 해보게 해줄게요. 한 5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론 축구 시합을 이거 우리 학교 체육관인데요. 여기서 이거 촬영하는 날 비가 왔어요. 비가. 그래서 밖에서 하기 어려워서 체육관에서 했는데 여러분 송현철 교수님이라고 인공지능 쪽으로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게 뭐 하냐면 열적외선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 카메라가 열을 인식하는 열적외선이에요. 여러분 맨날 지금 체온 재잖아요. 그것처럼 저기에 저 스크린에 열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아까 나뭇잎에 숨어 있어도 사람인지 동물인지를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드론으로 수색하는 걸 좀 보셨고요. 이거는 홀로그램 드론이라고 우리가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은 거예요. 한번 보죠. 여러분 이번에 졸업한 선배가 대학원 오는 선배가 3D 맥스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급히 이게 지금 너무 용량이 커서 좀 깨지는데 가상 증강 현실 학과 이렇게 나타나고 NSG 로고인데 지금 이 컴퓨터 속도 때문에 좀 깨지네요. 어쨌든 여러분이 한 2학년쯤 되면 이런 걸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이 드론에 들어가는 이런 3D 맥스 파일을 그래서 이건 어디다 쓰겠어요? 광고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광고를 맡아서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어디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스톱 정지 이걸 드론을 띄워서 못 가게 이렇게 정지 사인을 보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이거를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우리 드론 교육원에서 특허를 맡아서 다른 데는 못 만들어요. 특허권을 갖고 있어서 조금 돌려볼 조금 뒤로 돌릴 수 있나요? 좀 더 뒤로 보세요. 거기까지가 홀로그램 드론 아까는 수색 드론 홀로그램 드론을 보여줬고 이거는 여러분이 이 중에 몇 명은 여기 와봤어요. 그런데 이게 YTN에서 리포터예요. 기자예요.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여러분이 만약에 VR 돈 주고 2만 원 주고 15,000 원 주고 VR 체험실 가잖아요. 그거에 못지않는 시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잘 만든 거를 여기다가 올려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와서 견학을 와요. 여러분 뿐이 아니라 국가 기관에서 다른 학교 교수님, 직원들 다 와요. 다트화를 하는 건데 제가 다트 시범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H&M들을 쓰고 있으면 저기 보여요. 그러면 저기 이걸 들어서 던지는 거죠. 내 손에 모션을 인식하는 장치가 저기 있어요. 우리 지식정보관 5층에 인터뷰 하려는 학교 기업이 있고 이거는 올드뱅크 한 걸 일부 보여주고 있어요. 올드뱅크를 맡은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지금 시연을 해보고 있어요. 이게 아까 어디로 에콰도르의 코토박시 대학에서 지금 올 봄부터 테스트를 거쳐서 쓰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학교 기업인데요. 학교 기업에 여러분들이 인턴 아까 싱가포르도 갈 수 있고 캐나다도 갈 수 있지만 매번 못 가니까 지식정보관 5층에 학교 기업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사업을 받은 거기에 학생들이 학기 중이나 방학 때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대학에서 할 수 없는 거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아시고 이 정도를 맞춰주실래요? 시간이 많이 돼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